저거 미신다 선용이 미신 저거 미신 꽃으로 만들어낸 가슴에 두랑 다녔던 미신 에이거 미신 아이고 긍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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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거 다 의미들 싣고 긍어에도 이 저 사삼 돌아와 가민 이 꽃들의 영 가슴이 탁하들 도랑 그 의미들 도색이잖아 그거 두람쥬 그 미신 멋으로 두람쥬가 그 아방은 크짐 미신 지그리지만 못해요 이사름아 그게 미신 혼두에라 미신 굳치국 북치국 장굳이 저거 가슴에 두라맬게 아니고 확실하게 아이고 진짜로 오상상행 방송만 아니라 심식은 혼마디 해불구중하다만은 정말로 아이고 긍어에도 연날 생각도 없어 처음 연날은 거기서 옛날 얘기하면은 그 입에 담지도 못하여 그거 처음 무수왕들 해지만은 세상이거 또 난 오난 이제 점점 좋아질거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력하거나 지달려보고 거고 요자기도 말들어보나냥 어디 저 인천 사는 사람인디 그디도 어떤 사삼신 유족 닮읍대다기 아이고 긍어연 무슨 자수어는 기술이 선언한 그거 저 인여가 아는 사람인 이 꽃으로 그거 자수노한 서뭇 403개를 만들은 저 제주도의 저 기증어연 의미를 되새겨 집사인 긍어연 분해째님 수다기 옛날 어느 동네 할망하르방들은 잊고 다갈락하게 털어지는 소리에 머수왕 그 근처엔 가지도 않았다는 말이시고 게나저나 우리 어린땐 이건 꽃보단 말이여 요거 그 알맹이 쏘고백 요거 그 저 씨 뽑아가네 지름신거 빠고 크는구만 알았쭈 게나저나 오죽해심민 이거 털어지민 그 흉한 눈 쏘고백 점 이건 피지도 못해 영 폼껏하게 영 톡 털어지민 얼만이나 그거에 뜻하고 가심 아프게들 느꼈나 쑥아 행오죽해심민 이미자도 이거 아가씨 앵 노래도 부르고 점 어디 선을 이거 동산춤 강보민도 그디도 볼만허고 저 아방도 연날 기관지 아니지만 사먹고생할 때 나 이거 다 씨에이단 지름해온 아방신디 해당 저 정성으로 해주난 거 턴내지민 해오지쿠가 그 땜신 지름사 먹어졌으니 단부단부 또 콩죽 써먹던 시절 아이고 그 눈밭디가 그거에 대한 참 정성으로 정성으로 그런 것도 해다 줘도 인혁이 받은 건 원특내질 아니여 주게 하따 공치사다 미신 그 놈다른 미실마 보약이야 미시가 먹는데 지름옷을 빠다 그거 날려진 게 우리 밭디 저거지 미실마 그거 지름옷을 빠한 거거든 아이고 긍어에도 봄이 이거 저 피는 벚꽃도 곱궁 노랭목이 피는 유채꽃도 곱궁 미신 진달래여 철죽이여 매와여 다 미신 아니고 고장이 수가 많은 긍어에도 이건 향은 눈속으로 피는 이건 얼마나 강히는 정신력과 인내를 그 그 저 피는 꽃이 웃각이 그는 아방도 미식어의 놈인 거잖아 미식어의 가슴에 돌았지 미식어 이렇게 긍허여 가서 사람들도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고 그 꽃이라도 긍헌 속옵에서 나는 꽃에 아픔이 이신 것 주룩 우리 제주 사람들도 긍 아픈 시련이 있어도 다 이겨내면 견디면 강인허으로 영 제주섬을 영 발전시키고 꼭 이룩하고 예신한 그런 정신을 되새기지인들 가슴에 돌았을 거야 아 많은 그자 말로 선용으로 그런 걸 돈 시면 저 아픈 사람들 저 사솜 때 아픈 사람들 아직도 어 미식어 그 말이 운이 아니야 미식어 미식어 그 저 대경생이 아픈 사람들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그자 말들로만 미신 사소 오장상어 계시리 긍허여도 긍허여 가면 또 좋아지는 세상이 올 거 난 아방도 요 자기 저 부녀 회장 미식어 의원 성님 이거 저 마을에서도 몇 개 나완 이거 도랑 땡겹사였나 오늘 이거 가슴에 도랑개 오늘 종이 땡겹시다 아이고 그것 저 심사임당으로 영 호남 만드랑 영주민 아니 될 건가 아이고 그자 그 신사임당 신사임당 첨 아방양 첨 각시 어디 은행에 취직을 시키면서 아이고 미신 말을 해가면 농담도 못하라 농담이라도 농담 닮은 농담을 내게 사줘 그자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으로 저 방을 밋밋 도배를 해보면 그자 이 아방 아이고 그거를 말해라 뭐니 하실거야 이게 그거를 말해라 아이고 참 왼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